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은식입니다. 자, 우리 이제 11번부터 풀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10번까지는 그렇게 걸릴만한 문제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1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해서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1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우주배경복사와 관련된 어떤 빅뱅과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 우주의 나이가 각각 10만 년과 100만 년일 때의 빛이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모습을 순수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가고 나중에서 하나는 나이가 10만 년이고 하나는 100만 년이래.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주배경복사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된 시점부터 빠져나온 빛. 그치? 왜 빠져나왔지? 이때부터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을 해서 원자를 만들게 됐고 따라서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이때부터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이 빛을 우리는 우주배경복사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마도 하나는 38만 년 이후고 하나는 38만 년 이전이니까 우주배경복사가 빠져나온 애가 바로 100만 년 나이를 먹었겠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양성자, 전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양성자야. 그치? 양성자, P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자야. 전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양성자와 전자가 지금 결합했니? 안했니? 안했지? 이때가 아직 결합을 하지 않았을 때야. 그치? 근데 이때는 지금 보니까 양성자에다가 지금 전자가 돌고 있으니까 아, 이때 뭐를 만들었어? 원자를 만든 거잖아. 그치?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었다가 중성, 원자를 만들었으니까 이때가 100만 년 후가 되겠네. 나이가 100만 년? 알았지? 100만 년. 얘가 나이가 10만 년이 되겠네. 뭐, 어릴 거 없네요. 그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 설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기역. 가시기 우주의 나이는 10만 년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니은. 나시기의 우주변복사의 온도는 2.7KB이다. 2.7KB는 현재, 그치? 현재 우주변복사의 온도가 2.7KB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00만 년의 나이를 멀고 있을 때니까 이때도 우주의 굉장히 초기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2.7KB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온도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틀린 선지. 자, 디귿 선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소 원자액에 대한 헬륨 원자액의 함량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상식. 자, 우리가 빅뱅의 증거 중에 하나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양 몇 대면 3대 2를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가하고 나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얘들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둘 다 3대 1일 거야. 정확히는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야. 그럼 거의 비슷하겠지? 근데 여기서 가시가 나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틀린 선지야. 근데 우리가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빅뱅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은하라든가 별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별이 만들어지면 무슨 핵융합반응이 일어나죠? 수소핵융합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수소핵융합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는 얘기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살짝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어, 헬륨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느낌,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최초의 별과 은하가 생성된 시기도 우리가 과거, 우리가 평가원이라든가 교육청 모의사에 나왔었잖아, 그치? 빅뱅 후 최소한 수억 년 정도, 알았지? 뭐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몇 억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가 최초의 은하와 별이 탄생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막 최근에 더 이전에 오래된 최초의 은하를 발견했다, 별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어떤 자료들이 요즘에 막 뉴스에도 나오고 가끔 그렇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억 년은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10만 년에다가 100만 년이니까 이거는 억도 안 된 거야, 그치? 그럼 이때와 이때는 별과 은하가 생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거의 같을 거야. 원장의 질량비, 그치? 그래서 디귿선제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뭐 사실은 은하와 별이 생성이 돼서 이제 수소행융합반을 통해서 헬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주공간에서, 우주공간 전체에서 이렇게 은하와 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거의 한 3대 1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거의 근사적으로. 이 랜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귿선제는 틀린 선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2번 문제. 자, 지금 보니까 수계와 관련된 문제네요. 뭐 어떻게 보면 심층수라는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고 지금 다에서 TS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TS도에서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어떤 거지?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치? 물론 우리가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질 때는 X축과 Y축의 수온이 Y축이 있고 X축의 연분이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수온 증가, 이쪽으로 갈수록 연분 증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연분과 수온이 바뀌어 있거나 축이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온이 낮을수록 연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뭐 결국 이 문제는 기업과 니은에 각각에 해당되는 수온 연분의 자료를 가지고 찍으란 얘기야. 어차피 자료 해석 문제네. 그럼 B부터 볼까요? B는 지금 수온이 14 그 다음에 연분을 보게 되면 36 PSU 정도예요. 그럼 수온이 14니까 대략 한번 잡아보면 14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36이면 36이 여기니까 한 여기쯤 이렇게 연결하면 B는 여기쯤에 들어가겠네. B가 여기쯤에 있어. 자, 우리가 C도 한번 찍어보자. C는 수온이 13에다가 그 다음에 연분이 38 PSU입니다. 수온이 13이니까 하나, 둘, 셋 여기쯤이네. 여기쯤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38이니까 여기쯤 이렇게 연결하면 대략 여기 있는 게 C네. 그치? 자, A도 한번 찍어보자. A는 수온이 11이고요. 그 다음에 연분은 A가 35.75예요. 자, 수온이 11이면 여기쯤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분은 35.75 그럼 여기가 35.5네. 여기가 35.5 그럼 여기쯤 대략 잡자. 여기쯤 대략 잡으면 얘도 어느 정도 여기에 포함되겠네?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대략 A가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이거 잡아 놓고서 문제 선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2번이 뒤에 있구나. 어디 있어? 좋아. 시험지를 좀 크게 뽑아가지고. 기억! B는 니은에 해당된다. B는 니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억에 해당됩니다. 틀렸어요. 니은 선지. A와 B의 수온에 의한 밀도차는 A와 B의 연분에 의한 밀도차보다 크다. 자,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이 이 문제 풀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거의 풀었을 거예요. 아마 많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걸 푸는 방법은 이거야. 지금 A하고 B가 지금 찍혀 있는데 A는 지금 여기쯤 찍히고 B는 여기쯤 찍히잖아. 근데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봤을 때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밀도가 큽니까? A의 밀도가 B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런데 니은 선지에서 물어봤던 것은 수온에 의한 밀도차는 A, B의 연분의 밀도차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아, 이런 얘기구나. 수온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정도의 범위의 차이가 나는데 연분은 이 정도의 범위의 차이가 나거든.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정확히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우리가 항상 통제변인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밀도를 결정하는 것은 수온과 연분 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분이 같을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통제를 시키면 돼. 자, 쌤이 B를 한 이 정도로 아니, B를 한 이 정도로 옮겨 볼게요. 이 정도로. 그래서 A하고 B가 연분이 같다라고 가정해보자. 연분이 같아. 됐지? 그럼 TS도에서 밀도선을 대략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대략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얘네들은 연분이 똑같은 상태에서 내가 수온만을 비교해서 밀도차를 따진 거기 때문에 결국 수온에 의해서 밀도차가 이만큼의 차이가 난 거야. 그치? 어. 자, 근데 이번엔 똑같이. 이번에는 수온을 같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비교해보자고. 그럼 뭐에 의한 밀도차가 나오는 거야? 연분의 밀도차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통제 변이를 만들어보자는 거야. 그럼 뭐 얘를 이쪽으로 한번 올려볼게. 얘를 이쪽으로 올려서 B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찍어주면 어?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뭐가 똑같아? 수온이 똑같아. 그랬을 때 밀도차는 이 등밀도선과 이 등밀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굉장히 작은 폭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거든. 알았지? 조금 더 정확히 풀리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온에 의한 밀도차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TST도 상해서 이 폭은 더 넓은데 이 폭은 더 좁구나. 그럼 얘의 역량이 더 얘가 더 밀도차가 더 크겠구나. 수온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수온에 의한 밀도차는 A와 B의 연분의 밀도차보다 크다. 맞는 선지 디귿 C의 수계가 서쪽으로 이동하면 C의 수계는 B의 수계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C의 수계가 서쪽으로 이동한대요. 자, 얘가 서쪽으로 이동한대. 이쪽으로. 그럼 얘들아 자, C는 지금 보니까 얘네 둘보다도 밀도가 가장 크지.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 내려가겠지. 당연하지? 밀도가 아래로 가는 거니까. 근데 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야, C의 수계가 서쪽으로 이동하면 C의 수계는 B수계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B수계 아래쪽은 맞지만 A수계보다도 아래쪽 아니야? 이거 틀린 거 아닐까? 어. B수계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A와 B 사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야, B 아래쪽으로 간다? 당연하지. A 아래쪽도 맞지만 B 아래쪽도 많은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C가 만약에 밀도가 얘와 얘의 중간 정도라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도 B 아래쪽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A 아래쪽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럼 어쨌든 이런 경우는 얘들아 B 아래쪽이니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알았지? 약간 이런 논리지. 자, 여러분들이 가끔 문제 풀 때 내가 얘기했잖아. 수능장 가면 사람이 소심해져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게 된다고. 아까 화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치? 그럼 봐봐. 내가 PD님한테 물어봤어. PD님, 밥 먹으셨어요? 밥 드셨어요? 물어봤어. PD님이 선생님, 선생님은 틀리셨어요. 저는 밥만 먹은 게 아니라 반찬도 먹었거든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니? 아니지. 밥 먹은 거잖아. 그래, 밥 먹은 거야. 자, 그러면 B 아래로 이동한다? 맞는 거잖아. 맞는 거지, 그치? 아니, A 아래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는 습관을 드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정답은 4번이고 13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3번 문제.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우리 많이 연습했어요. 그죠? 선생님이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솔텍에서도 문제풀이할 때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거든. 그럼 봐봐.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니? 자, 얘들아. 얘는 원시성에서 어디로 가는 단계? 주교회성으로 가는 단계래요. 주교회성으로. 이런 문제 나올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과거에도 수능, 작년 수능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 풀 때는 HR도에서 어떠한 경향으로 가는지를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어. 게다가 지금 이 문제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이라고 돼 있으니까 HR도를 대략 그려볼게. HR도로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X축이 표면 온도 Y축이 광도라고 샀고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는 여기를 우리는 주교열 라인이라고 봅니다. 주교열.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한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이 자, 원시성일 때 대충 이렇게 찍혀가지고 얘가 어떻게 진화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화하잖아.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원시성에서 주교열 라인으로 진화할 때 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자, 광도는 어떻게 돼? 광도 L은 감소하고 그치? 표면 온도는 높아져. 그치? 그리고 얘가 원시성에서 주교열 라인으로 갈 때 주된 에너지원은 뭐였지?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그렇죠.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중력에서 수축하니까 당연히 이 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밀도, 로우가 점점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쌤,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데요? 야,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겠지, 반지름도. 작아지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럼 쌤, 뭔가 좀 안 맞는데요? 왜 안 맞아? 광도 공식을 써보면요. 광도 공식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지? 그럼 지금 얘는 원시성에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표현도는 높아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작아져. 광도는 작아져. 즉, 무슨 말이냐면 원시성에서 주교선으로 갈 때 표현도가 높아지고 광도는 작아져. 표현도가 높아지는데 광도가 왜 작아지지? 반지름이 작아지는 효과가 더 컸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자, 이해됐지? 어쨌든 얘네 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표현도가 높아지더라도 반지름이 감소하는 정도가 더 크다면 광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물론 이 문제는 뭐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해설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떠올랐어야 된다는 거지. 됐지? 자, 이거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원시성에서 주교선으로 가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냐를 지금 맞춰보라는 얘기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광도는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수축에 의해서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됐지? 그래서 순서는 C, 그 다음에 B, A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평균 밀도는 C가 A보다 작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야 됩니다. 그럼 C가 A보다 작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라고 돼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자, A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돼.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라고 해야 돼. 틀렸어. 디귿선지 중심부의 온도는 B가 C보다 높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중심부의 온도도 당연히 중력수축을 통해서 자, 이제 점점점 주교율성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도움을 주자면 자, 논리적지요. 자, 원시별이 점점 중력수축을 통해서 중력수축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러다가 중심부가 점점점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높아져서 천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 수소핵융합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치? 그때부터 우리는 주교율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B가 C보다 높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지. 됐지?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높아져야 핵융합반응을 할 거 아니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니은선지를 풀 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경향으로 풀었잖아. 그런데 니은선지에서 A하고 B의 표면도를 물어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A가 여기 찍혀있고 B가 여기 찍혀있지. 그럼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가다가 뭔가 여기서 살짝 디테일하게 틀어졌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것은 대략적으로 그냥 그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니은선지는 그냥 이 암기안대로 풀다가 자칫하가 걸려들 수가 있어.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은 아, 여기서 살짝 이렇게 된 느낌이 들어서 요거를 조금 판단 자료상으로 판단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대부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알았지? 어, 그럼 봐봐.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표면도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A는 B보다 광도가 어때? 크네. 광도가 커. 한번 써볼게요. 다시. 광도는 자,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표면도의 4제곱. 그럼 A는 B보다 광도가 큽니다. 자, 삑사리 죄송. 광도가 큽니다. 자, 근데 A는 B보다 반지름이 더 어때요? 반지름이 더 작아요. 반지름이 작은데 광도가 왜 더 크죠? 표면도가 높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해준 거고 여기는 이 부분만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아, ㄴ은 표면도는 A가 B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A는 B보다 표면도가 더 떼야 돼? 높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4번 문제. 자, 항상 자료해석 문제를 풀 때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강조했냐면 가장 확실한 것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라. 아마도 14번 문제를 접근을 했던 학생들, 선생님하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이 그림을 보고서 두 가지의 측면을 생각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분명히 이 문제에서 1월과 7월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이런 문제 많이 연습해봤고 열대 수렴대의 위치 즉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위치가 적도보다 더 북쪽에 있으면 7월 적도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으면 뭐가 된다? 1월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거지. 그치? 근데 봐봐라. 이 문제는 약간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경계를 찾기가 조금은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일기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떤 바람의 풍향의 분포라든가 기압분포가 전세계적으로 나와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쉬운 게 뭐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근처 보라고 그랬잖아. 우리나라 근처. 그럼 우리나라 근처를 봤더니 우리나라 근처에서 지금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아 그럼 계절풍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잖아. 내가 항상 너희들한테 파이널 테크 트리 할 때 마지막 인사 멘트로 뭐라고 그랬어? 출제자의 의도를 읽으려고 해야 한다. 그치? 내가 이렇게 풀기서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라. 그게 무슨 풍이야? 북서계절풍이잖아. 북서계절풍. 북서계절풍이 불고 있어요. 그럼 북서계절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근처에서 무슨 철이라는 얘기니? 겨울철이라는 얘기잖아. 여름이라고 한다면 남동계절풍이 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아 북서계절풍 겨울이니까 몇 월의 자료다? 1월의 자료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열대수련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열대수련대는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곳이니까 대략적으로 풍향이 조금 이상한 풍향도 나오긴 해. 어쩔 수 없어. 현실적인 자료니까. 근데 요게 이제 약간 북동무역풍 요게 약간 남동무역풍이라고 생각한다면 열대수련대가 어느 정도 적도보다 아래쪽에 있으므로 그래도 1월이다. 요렇게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다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도 조금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런 데 있잖아. 요런 데. 남동무역풍이 약간 여기 위에까지 좀 더 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볼 때는 가장 확실한 거. 우리나라를 보라고. 알았지? 가장 확실한 거. 알았지? 항상 출제자료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1월의 자료다. 자 문제선지 들어가겠습니다. 이 평년 발안부포는 1월에 담는다. 맞습니다. A와 B의 표층해료는 모두 고위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는 남방구의 아열대 순환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태평양 쪽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기서 남쪽도 해류가 흐르고 여기는 요렇게 동오스텔레 해류가 흐릅니다. 그치?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난류지. 자 A같은 경우도 어렵게 생각하지마 이 해류의 명칭이 뭔지를 물어보진 않았잖아. 그러나 어쨌든 남방구 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여기서 육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 거란 말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뭐가 흐르고 있어? 한류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 한류가 요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참고로 얘가 뭐였지? 동오스텔레 해류였지. 자 얘는 뭐였죠? 자 내가 얘는 나올 가능성은 이름을 물어볼 가능성은 적긴 했지만 얘가 우리가 이제 벵겔라 해류라고 내가 있다 그랬었잖아. 그치? 여기서도 그것까지 묻지 않았어. 어쨌든 얘가 한류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두 고위도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니는 틀린 선지 자 디귿 선지 C에서는 대기대순환에 의해 표층의 수가 수렴한다. 자 이거는 우리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고 우리가 대기대순환에 의해 항상 내가 애매할 땐 뭐라고 그랬어? 이 선지에서 출제자가 우리 교과정상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봐라. 대기대순환에 의해? 아 그럼 바람에 의해서 결국 에크만 수송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아 용승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결국 여기서 표층의 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C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수렴 발산이 나왔으니까 딱 감 잡았잖아. 그렇지? 그럼 적도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적도 용승이잖아. 적도 용승. 그래 이렇게 놓고서 그냥 풀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선지면 해설하니까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서는 자 이렇게 동풍결의 바람에 의해서 북동 무역풍 동풍결의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오른쪽 직각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 여기 남방부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방부는 바람에 의해서 왼쪽 직각이니까 이쪽으로 에크만 수송 그럼 여기는 물이 빠져나가는 뭐가 나타나? 발산이 나타나고 여기서 찬해수가 올라오는 용승 이런 용승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적도 용승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칠판 잠깐 정리하고 우리 조금 많이 오답률이 높았던 15번 문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칠판 정리했고요. 15번 문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인강에서 이 말을 너희들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능은 6평하고 9평하고 좀 다르게 중간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껴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하면 보통 뒤페이지 4페이지를 보통 긴장하고 많이 보잖아. 근데 이제 3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딱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식셋모 낼 때도 보통 문제 배열을 중간중간에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탁탁 심어놔서 턱 걸리게끔 만드는 이런 문제들로 너희들한테 연습을 시켰던 거거든. 만약에 15번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던 학생들은 사실은 시간 한 배를 위해서 별표 치고 일단 넘기고 들어갔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봤어야 돼. 15번과 20번이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았던 이번 수능의 어떤 경향이었는데 조금 결은 좀 달라. 20번 문제 풀 때도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15번 문제는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조건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서 조금은 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문제 조건을 보면 어느 해양판의 고작의 분포와 지점 A, B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고 해양판의 이동속도와 해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했대. 일정하대.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가 일정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지점의 해양지각의 나이와 뭐가 비례하는 거야? 퇴적물의 두께가 비례하는 거야. 이건 확실하지. 그지? 왜냐하면 쌓이는 속도가 똑같았으니까 나이가 많은 지점일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울 수밖에 없어. 일단 이 조건이 나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동속도가 어땠다고요? 해양판의 이동속도가 일정하다고 돼 있어. 해양판의 이동속도가 일정해. 이동속도가 일정해. 자, 여기서 한 마디만 하고 들어갈게요. 이동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만약에 해양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했을 경우에 두 해양판의 이동속도가 같다는 건 아니야. 이동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각각이 일정할 수는 있어도 두 해양판이 있다고 했을 때 같다는 건 아니라고. 물론 이 문제는 해양판이 결국은 두 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두 해양판의 이동속도가 같은 건 아니야. 일정하다는 뜻이야. 알았지? 각각에서. 일단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너희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속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이 심화 개념으로 설명했었고 과거 여기 내용이 지구학 2에 있었을 때 수능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내용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치? 내가 아마 솔텍에서 문제에서도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동속도란 말하고 확장속도란 말은 엄연히 말해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풀어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저 문제랑 별개로 일단 여기를 먼저 집중해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해력이 있다고 해보자. 해력이 이렇게 있어. 해력이 있지. 자, 그럼 해력에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어 양쪽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속도 이것을 우리가 확장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확장속도는 항상 해력을 축으로 정반대쪽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밖에 없어. 이동속도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가 달라도 발상경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만 확장방향은 항상 서로 반대방향이 돼야 되는 게 확장방향이에요. 알았니?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쪽과 이쪽의 확장방향은 반대지만 확장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10으로 가고 있고 이쪽에는 이 해양판이 10으로 가고 있다고 해보자는 거지. 이랬어요, 여기까지? 어, 자, 그 다음에 해령 자체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지. 이 문제에서는 해령이 고정돼 있다라는 조건도 없어요. 그럼 해령 자체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해령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축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전체가 특정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 그럼 만약에 이 해령이 만약에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얼마를 가고 있다고 선생님이 가정을 할 거냐면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15만큼씩 가고 있다고 가정해볼게. 15만큼씩 그러면 우리는 이동속도, 판의 이동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장속도, 이게 확장속도야. 확장속도에다가 해령 자체의 이동속도에 상대속도의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이동속도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그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쪽에 있는 애를 A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애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저기 A, B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해보자. 전문제하고는 지금 별개니까 그러면 베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10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해령 자체도 이쪽으로 15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합해지면서 뭐가 되겠어? 25가 이동속도가 되는 거야, 베타는. 근데 알파 같은 경우는 확장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10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전체가 오른쪽으로 15로 가고 있으니까 방향이 반대지. 그럼 15에서 10을 뺀 상대속도에 의해서 여기는 5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봐봐라.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얘보다 크잖아. 그러면 당연히 해령 자체는 얘는 오른쪽으로 10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이쪽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1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더 빠르니까 이쪽 방향으로 5만큼이 가겠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얘도 이쪽으로 25만큼 가게 되는 거고 이동속도가 이동속도와 방향이 얘도 이만큼으로 5라는 속도로 가게 되는 거야. 이렇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이쪽에 있는 판이 더 빠른 속도로 가니까 여기는 역시 발산 경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이었던 거야. 이게 이제 과거에 지구학 2에 이 내용이 있을 때 나왔던 기출이고 선생님이 솔택인가? 이런 데서도 풀어줬던 문제가 되겠지. 그치? 사설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쌤, 근데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 만약에 해령이요. 전체가 5식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보자. 5식. 해령이 5식 가고 있어. 이 전체가 오른쪽으로 5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확장은 10, 10이야. 확장 방향은 항상 반대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10에다가 5를 더해야 되겠지. 왜? 해령의 이동 방향과 어쨌든 이 판의 확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5가 되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해령이 5로 전체로 가고 있는데 확장은 이쪽으로 10으로 가고 있으니까 10에서 5를 뺀 5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이 경우는 얘기가 달라. 만약에 이 해양판의 이동 속도를 오른쪽으로 갔을 때를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양수였고 얘도 양수였어. 근데 얘도 양수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5가 해령의 이동 속도인데 확장 속도는 왼쪽으로 10으로 가고 있으니까 확장 속도 더 크지. 그럼 10에서 5를 뺀 5가 되는데 방향은 이쪽이 되니까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실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해볼게. 일단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참 좀 묘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선생님은 솔직히 말할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어. 조금 뭔가 확실하게 문제의 의도가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평가안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한번 풀어볼게. 선생님,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내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나름 논리적으로. 알았지? 자, 그럼 봐봐. 이 15번 문제에서 어느 해양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양판의 이동속도와 해저태정르에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고 현재 해양판의 이동방향은 남쪽과 북쪽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발문을 읽었을 때 이 해양판은 하나의 해양판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 그치? 만약에 여기는 이 해양판이 두 개의 해양판이라고 한다면 어느 두 해양판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든가 그치? 그래서 해양판의 이동속도가 각각 일정했다라고 하다든가 두 해양판의 이동속도는 각각 일정했다. 이런 식의 어떤 멘트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어느 해양판이고 그치? 이 해양판의 이동방향은 남쪽과 북쪽 중 하나고 그럼 이 멘트만 봤을 때는 얘는 그냥 하나의 해양판이고 여기 대륙판이 있는 즉 판의 경기가 하나만 있는 상황이라고 이 문제에서 설정을 내린 거란 말이야. 됐지? 여기가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힌트였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을 발물고 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갑자기 떡하니 기억선지를 봤더니 A와 B 사이에 해령이 위치한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기억선지를 딱 보는 순간 아니 그러면 이 문제가 해양판이 두 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놓고 봤더니 여기는 77MA인데 여기는 62MA니까 이쪽과 이쪽의 나이가 다르니 이쪽 어딘가에 해령이 존재하게 되고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쪽 어딘가에 해령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양쪽으로 확장되어 나아간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졌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졌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이 15번의 기억선지를 딱 봤을 때 갸우뚱했어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제꼈어. 자 그럼 이제 니은선지 볼게. 니은선지.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 자 이거는 논란이 될 게 하나도 없지. 자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퇴적물의 두께는 바로 그 지점의 해양지각의 나이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나이가 얘가 더 많으니까 얘가 해적불의 두께가 두꺼워해야 돼. 그치? 그럼 니은은 무조건 예스. 맞는 거야. 됐죠? 자 그래놓고 디귿 보자. 현재 A의 이동 방향은 남쪽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에서 현재 해양판의 이동 방향은 남쪽과 북쪽 중 하나이다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디귿선지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해령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을 맞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서 디귿을 접근했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일단은 보류 기억은 그래도. 그럼 디귿선지에서 만약에 이 사이에 해령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그럼 이쪽과 이쪽은 지금 서로 다른 해양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판의 개수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누구보다 빨라야 된다고요?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대륙판보다 빨라야 됩니다. 그치? 어디 나와 있더라? 현재 해양판의 이동 방향은 남쪽과 북쪽은 하나이고 밑에 자료 조건에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대륙판보다 빠르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대륙판이 설령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양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수렴 경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이 해양판은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대륙판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렴 경기야. 그치? 그런데 대륙판이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치? 대륙판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해양판이 만약에 남쪽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해양판의 이동 속도는 대륙판보다 빠르다라고 문제 조건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얘보다 얘가 더 빨라서 발산 경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 뒤에서 물어본 것은 얘를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얘와 얘는 서로 다른 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얘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 가능하니? 가능하죠. 왜요? 얘보다 얘가 더 빠르다면 여기 어딘가에는 발산 경기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얘가 더 빠르면 발산 경기가 된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니? 가능하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면 발산 경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디그 선지는 정호사항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남쪽이 될 수도 있고 북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의심을 했어야지. 디그 선지가 뭔가 안 돼. 안 나와. 아니 어떻게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얘도 무조건 이쪽이거나.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얘는 반대 이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어? 얘도 이쪽으로 가는데 얘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얘보다 얘가 더 느리면 역시 발산 경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디그 선지는 정호사항을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럼 평가 안에서 어떻게 내겠어? 이거 문제를.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야지. 다시 기억 선지로 가야지. 그렇다면 여기 사이에 해력이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과 과정상에서 뭐를 떠올리라고 그랬어? 항상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너희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야?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야 되고 분명히 교과 과정에 입각해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해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령을 축으로 해서 대칭적인 분포를 보여야 돼. 뭐가? 고지작의 줄무늬가. 그치? 완벽한 대칭이라고 한다면 해령을 축으로 고지작의 줄무늬의 간격까지 같은 게 대칭인 거고 완전히 간격은 같지 않더라도 해령을 축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한쪽은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나고 고지작의 줄무늬가 한쪽은 더 좁게 나타날 거란 말이야. 이해했니? 근데 이 문제는 확장 속도가 같다라는 말이 없거든. 지금 두 해양판이라면 설정도 안 했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해양판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확장 속도 같다는 보상이 없어. 대신에 그럼 대칭은 안 되더라도 대칭적인 분포를 나와야 해.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극기에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현재는 정자극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해령이 뭐 여기쯤 있다라고 가정해볼까? 어. 그럼 여기가 정자극기니까. 그럼 여기가 정자극기인 상황이야. 그럼 봐봐라. 줄무늬를 봐봐.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줄무늬를 봤을 때. 고지작의 줄무늬를 봤을 때. 얘는 좁은데 얘는 넓지. 그럼 이쪽이 속도가 더 빨라. 근데 이 다음 보자. 얘가 얘보다 살짝 더 두꺼워. 얘가 좀 더 빨라. 이때는 얘가 좀 더 빨라. 이쪽은. 뭐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빨라. 좋아. 근데 여길 봐봐. 여기는 이만큼 두께일 때 여기는 이만큼의 두께니까 이쪽이 또 빨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해령으로 잡았을 때 이쪽과 이쪽이 시기에 따라서 확장 속도가 얘가 빨랐다. 얘가 빨랐다. 얘가 빨랐다. 얘가 빨랐다. 이게 너무 뒤죽박죽이라는 거야. 이해 되니? 물론 쌤. 확장 속도가 정말 설정을 한다면 이쪽이 빨랐다. 어느 시점에 이쪽이 빨랐다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긴 힘들거든. 우리가 교과 과정 상에서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 확장 속도는 일정하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양쪽으로 확장되는 속도까지도 완전히 똑같다면 이건 대칭이 되는 거고. 그치? 양쪽으로 확장되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빠른 경향을 갖고 있는 건 전반적으로 좀 빨라야지. 예외가 약간은 나올 수 있어도. 근데 해령을 어디를 잡든 간에 양쪽에서 특정 시점, 특정 고작의 주민을 봤을 때 이쪽이 빨랐다가 이쪽이 빨랐다가 이쪽이 빨랐다가 이쪽이 빨랐다가 이렇게 조금은 조금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해령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자, 이해 됐니?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에서의 의도는 결국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 결국은 발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느냐. 어느 해양판. 그러면 두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나의 어떤 해양판을 지칭하는 거다. 근데 나는 조금 괘씸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기억에서 AB 사이에 해령이 위치한다? 그러면 위에 발문에서 어느 해양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령은 없어. 이렇게 풀라고 낸 건지. 그러면 그냥 내가 두리뭉실하게 발문을 할 테니까 니네 판단해봐. 라고 냈는지는 모르겠어. 만약에 발문에서 제시한 대로 그냥 풀라고 한다면 발문에서 어느 해양판? 해양판은 하나니까 해령은 있을 수 없어. 해령이 되려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판이 돼야 돼. 왜? 해령은 판의 경계니까. 이렇게 내려고 했었던 의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좀 괘씸하잖아. 그치? 발문에서 그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발문에서 그렇게 해놓고서 교회에서 떡하니 물어보면 사람을 의심을 사게 만들어. 게다가 이쪽과 이쪽에 나이도 나와있고. 그치? 근데 아마도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 같아. 여기에 해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지학의 줄무늬가 대칭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대칭적으로 나와야 된다. 일반적인 교형상에서. 그치? 근데 이거는 너무 뒤죽박죽이다. 한쪽이 빨랐다. 한쪽이 빨랐다. 이쪽이 빨랐다. 이쪽이 빨랐다. 어떤 경우는 이쪽이 느렸다가 이쪽이 빨랐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안 돼. 대칭적이지 않아. 라고 우리가 문제를 내려고 했던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정확하게 기역, 갸우뚱. 뭘로? 약간 물음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봤는데. 디귿의 명확한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던 거야. 알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또 미학인 구간이란 말이 대체 왜 나왔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지. 미학인 구간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왜 미학인 구간이라도 나왔겠어? 여기 어딘가 해령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봤을 때는. 물론 해령이 다른 구간에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해령이 지금 여기서 해령이 이동해 가면서 이쪽에 서평경계에 먹힌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이러한 설정의 문제가 됐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이제 수능을 공부할 학생들도 있을 거고. 내년에 재도전을 해야 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모의고사 낼 때 가끔 특수한 설정을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었지. 그럴 때마다 오만한 학생들은 야 이거 이런 특수한 설정을 내? 이거 수능 경영에 맞지 않아. 이거 안 나와. 제껴. 그렇지 않잖아. 내잖아. 특수한 경우. 물론 특수한 경우를 많이 내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이 내년에는 모의고사에 좀 반영해서 어느 정도 변별을 줄 수 있는 한 회차에서 한 문제 정도만 약간 이런 특수한 경우에 문제를 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모의고사로 만들려고 내가 더 다듬을긴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문제를 걸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거 해력 먹히는 거 우리 배웠어요? 배웠지요. 배웠어요. 우리가 과거 산 안드리아스 단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지구학 2에 있을 때의 기출문제였고 내가 기출 테크티 문제에서 그 문제를 풀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라도 선생님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안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자, 이것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냐면 2023 올해 식스센스 모의고사 시즌 1 3회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이 지구학 2의 기출문제에 나왔던 어떤 변형 문제예요.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해령이거든요. 요게 해령. 해령. 해령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해령이. 요런 식으로 해령이 있는 거야. 해령이. 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해령이 지금 이쪽으로 가에서 나로 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 해령이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먹힌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해령 자체가 이동해서 이쪽으로 먹혀들어가는 이러한 상황.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러한 상황이 선생님이 변형 문제로 냈던 문제가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렸던 이유가 그럼 누가 시험 볼 때 이걸 떠올려가지고 이 내용을 떠올려가지고 여기서 해령이 먹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니은 확실히 맞고 디귿 선지에서 야, 이거를 판단이 종호상이 안 되는데 어,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기억으로 와서 아, 얘가 교과과정상에서 어떻게 풀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거. 바로 대칭적인 어떤 분포가 나타났어야 돼 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조직스럽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알았지? 조금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던 문제라서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 문제는 자, 태양하고 가나다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이 문제는 광독의 사람 문제 우리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두 개가 주교성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딱 보자. 나를 봤더니 람다 맥스가 태양보다 더 짧으니까 자, 그지? 뭐 그냥 굳이 쓰자면 얘가 5분의 1이니까 표년도는 빈의 변이법칙에 의해서 5배야, 그지? 그래서 태양의 표년도의 5배야, 얘는. 그지? 자, 그런데 반지름도 태양보다 크니까 아, 얘는 주교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일단 절대 등급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다를 봅니다. 다를 봤더니 얘는 0.25야. 0.25라는 얘기는 얘의 절반이 되는 거잖아. 절반이니까 얘는 표년도가 태양의 몇 배야? 2배가 되는 거야. 그지? 태양의 2배가 되는 건데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크네? 광도가 작아. 그럼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높은데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광도가 태양보다 작으니까 이거 연습 많이 했지? 아, 얘는 주교성이 될 수 없어. 얘는 주교성이 아니야. 그럼 문제 조건에서 주교성은 2개라고 했으니까 가가 주교성, 나가 주교성 광도계급 5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판단됐지? 이거 가지고 바로 선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억선지.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기억은 0.125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을 물어봤는데 자, 기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면 온도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면 되겠네. 태양하고 얘를. 그치? 얘네를 비교하면은 자, 가는 자, 이렇게 쓰자. 표면 온도니까 내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랬잖아. 광도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 표면 온도의 제곱은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반지름 분의 루트 L 이렇게 쓰면서 빨리 풀라고 그랬잖아. 그치? 빨리 풀어. 이렇게 풀면 자, 반지름이 몇 배야? 2.5배야, 태양에. 2.5 쓰고 그 다음에 광도는 자, 예를 들어 절대 등급 몇 차? 5등급 차. 5등급이 얘가 작으니까 광도가 100배 큰 거야. 100배 큰 거니까 루트를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여기는 10이 되겠지? 그럼 2분의 100이니까 이건 뭐야? 4가 되는 거야. 근데 T의 제곱이 4니까 2배가 되겠네, 표논도가. 그래서 아, 이거는 자, 태양의 표논도의 2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태양의 표논도의 2배면 람다, 맥스는 표논도의 반비라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0.25가 되겠네. 됐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니은. 중심의 계소. CnO 순환 반응에 의한 N의 생성량 분의 PP 반응에 의한 N의 생성량을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딱 보니까 어... 나하고 태양을 물어봤어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태양보다 표논도가 5배나 높아. 야, 그럼 볼 거 없어. 반지름도 4배고. 그치? 얘는 주교성인데 표논도가 태양보다 5배나 높다는 얘기는 이 정도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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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큰 편인 거야. 알았지? 어, 얘는 무슨 반응이 우세해?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해야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니은 선지는 CnO분의 PP라고 했으니까 태양보다 나는 CnO 순환 반응의 생성량은 더 많고 어, PP의 에너지 생성량은 더 작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양 자체가 더 작은 건 아니고 비율로 봤을 때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 더 어떨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알았지? 어, 자, 그래서 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질량이 큰 주교성은 PP 반응도 질량이 작은 변에 비해서 많은 거야. 양 자체는. 알았지? CnO도 많은 거고. 근데 이거는 비율이잖아. CnO분의 PP의 비율.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나과 태양보다 작다. 맞는 선지. 자, 디귿선지. 지구로부터의 거리 물어봤습니다. 자, 거리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 거리 물어보는 문제 나왔을 때 생각 잘 안 나면 내가 이거 쓰라고 그랬지. 기억나니? 겉보기 밝기 공식. 생각 잘 안 나면 이게 제일 빨라. 겉보기 밝기는 뭐라고 그랬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리하고 별의 광도에 비리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딱 쓰고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문제 조건에서 나와다의 겉보기 밝기는 같다고 돼 있어. 그럼 여기 같네? 겉보기 같애. 아, 그러면 여기서 거리를 알려면 이 R을 알려면 뭐를 알면 되는 거야? 광도를 알면 되겠지.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 절대 등급을 모르네. 그치? 어, 그럼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어, 얘랑 얘를 비교하면 태양하고 얘를 비교하면 편리할 것 같아. 숫자가, 그치?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자, 여기서 광도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광도 L은요. 자,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면도의 4제곱 이렇게 놓고 지금 보면은 이거 갖다 따져주면요. 자, 반지름이 지금 몇 배냐면 4배입니다. 그치? 태양의 4배 나는. 그럼 이게 4배 됐지. 그 다음 표면도는 몇 배냐면 태양의 나는 5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5배. 5배. 됐네? 그럼 4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자. 2의 4제곱. 그치? 2의 4제곱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4제곱이네. 그러면 이거는 10의 4제곱이니까 몇 배야? 1,000배야. 아, 광도가 1,000배라는 얘기네. 그럼 광도가 1,000배라는 얘기는 자, 얘보다 얘가 몇 등급이 작아야 되지? 10등급이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2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근데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잖아. 아, 그럼 나는 다보다 자, 몇 등급? 15등급이 작네. 그치? 아, 15등급이 작으니까 10의 6제곱. 그치? 광도가 10의 6승. 그럼 이게 10의 6승이라는 얘기네. 그치? 그럼 겉부작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광도가 10의 6승이면 R은 몇 가 되겠어? 10의 3제곱 배가 되겠네. 이제 1,000배 멀리 있다는 얘기네. 1,000배 멀리? 자, 그래서 나가다의 1,000배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7번 문제. 자, 엘리뉴, 라니냐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엘리뉴, 라니냐 문제는 비교적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올해 수능이 사실은 킬러 문제가 조금은 아까 얘기했던 15번이나 20번이 어렵긴 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생소한 자료도 많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나왔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킬러 문제의 그 15번, 20번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할 만한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지. 알았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동서방향의 풍속편차 자, 이거 우리 많이 나왔던 거잖아. 근데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플러스는 서풍이래. 한번 써보자. 플러스는 서풍. 양수는 서풍. 그 다음 음수는 동풍이래. 자, 이거 내가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풍속편차니까 벡터를 생각하라고 그랬지? 원칙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풀 수는 있긴 해요. 사실은 라니냐 때는 서풍이 더 동풍이 더 강해지겠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이건 풍속벡터라고 하는 것은 속도벡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평년일 때. 평상시일 때 동풍, 무역풍이 한 이 정도 불었어. 한번 플러스 한 10이라고 잡아보자. 아, 마이너스 10이겠죠? 동풍을 음수로 잡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엘리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평년이야. 엘리뉴가 발생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동풍, 무역풍이 약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 물론 꼭 동풍이 약해지기만 하는 건 아니라 풍향이 반대의 풍향이 부는 어떤 지점도 나타날 수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동풍을 음수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이걸 한 마이너스 한 5라고 잡자. 이게 바로 무슨 시기 때? 엘리뉴 시기 때야. 그러면 이게 관측값이고 이게 평년값이니까 엘리뉴 시기 때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게 편차잖아. 풍속 편차는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양수는 서풍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그치? 그래서 양수가 나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엘리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서 자료를 봤더니 여기는 이런 색깔이 나와 있네. 이 색깔이 지금 양수를 띄고 있잖아. 여기 양수가 있으니까 이 시기가 무슨 시기? 엘리뉴 시기. 이 시기가 무슨 시기? 라니아 시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매번 나왔던 거죠. 우리 모의고사 때 교육청 모의고사라든가 여기서 많이 나왔던 건데 거기 나와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도씨 등소온선의 깊이 편차. 이거 우리 많이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습했었냐면 용승이 잘 일어나면 20도에 해당되는 지점이 해수면에서 조금만 내려가도 20도가 돼요. 근데 용승이 잘 안 일어나면 차내수가 위에까지 많이 올라가니까 해수면에서 더 많이 들어가야지 20도가 나와요.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치? 따로 그림 그리지 않도록 괜찮지? 그래서 용승이 약화됐을 때가 깊이 편차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20도씨가. 그러니까 양수가 되겠지. 지금 여기 봤더니 동태평양 근처가 지금 양수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승이 약화됐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식이? L, 니뇨식이 되는 거고 바로 이거는 A의 자료다라고 A식의 자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 볼게요. 기역. 나는 B에 해당된다. 나는 A에 해당됩니다. 틀렸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역에서 해수면에 높이는 B가 평년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하고 평년을 물어봤는데 B가 무슨 식이었니? 라니아 식이야. 라니아 식이는 당연히 평년보다. 동태평양 입장에서 어때야 돼? 해수면에 높이가 낮아야 되겠지. 근데 또 이런 것도 실수한 애들이 있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장에서는 긴장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평상시 이런 거 잘 내가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현장 강의할 때도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쌤, 라니아 때는요.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자료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용승이 자료가 나니까 해수면에 높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용승이 왜 이러고 있는데 해수면에 낮아져 있으니까 용승이 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B가 평년보다 낫다. 맞는 선지. 디귿.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의 해명기압에서 서태평양의 해명기압은 값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A가 무슨 시기야? 엘륜 시기야. 엘륜 시기 때는요.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기압이 저기압이 되지.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기압이 더 고기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낮은 거에서 큰 걸 빼는 거니까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고 18번 18번 문제도 우리가 연습 많이 했었던 거죠. 기출 변형이고요. 선생님이 솔택이라든가 모의고사 때도 많이 냈던 내용이잖아. 그치?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A를 보게 되면 기준파장, 관측파장이 나와 있어요. 기준파장, 관측파장이니까 파장의 변화량이 얼마니? 지금 12지. 그럼 120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120분의 12다. 아, 이건 0.1이네. 적세편이가 0.1. 자, 얘도 보자. 얘는 기준파장이 150인데 관측파장이 600이네. 그러면 얘는 600에서 150을 빼면 파장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450이고 150분의 450을 하면 얘는 적세편이가 3 3? 사실 이것도 좀 그래요. 학생들 이런 질문도 가끔 하거든요. 적세편이가 선생님 3이라고요? 적세편이가 1을 넘길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세편이에다가 광속을 곱한 걸 우리는 후퇴속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적세편이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한다면 후퇴속도가 바로 광속이에요. 그럼 얘는 광속보다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이런 약간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예전에 한 번 얘기했는 줄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1A형 초신성 기억나지? 1A형 초신성 과속팽창우주 따질 때 하는 1A형 초신성 있잖아. 뭐 이런 거 아, 그거 따지 말고 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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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세편이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적세편이가 1, 2, 3, 4 이렇게 1을 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적세편이가 1을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이 공시를 갖다가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다른 후퇴숙도로 구하는 공식이 전문 서적이다. 이런 곳에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로 푸는 것은 아니야. 알았지? 그러나 어쨌든 B는 매우 멀리 있다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 적세편이가 1보다 넘을 수 있어. 알았지? 이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은 교과가 벗어난 내용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 여기서 3이라고 쓴 것은 선생님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 과정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근사적으로 3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얘가 더 멀리 있고 후퇴수도가 더 빠르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거 보자. 이건 뭐 뻔하네. T1하고 T2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황적으로 둘 다 과거예요. 그치? 둘 다 과거일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는 얘들아 점점점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 증가하고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해야 돼. 그래서 하나는 증가하고 둘은 감소해야 돼. 근데 만약에 순서가 이거라면 T1이 더 과거고 T2가 얘보다는 최근이라고 한다면 얘 감소 얘는 증가 얘는 증가 안 돼. 두 개가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됐잖아. 그치? 우리 연습 많이 했지? 그러니까 순서는 T2가 더 과거야. 그 다음에 T1이 T2보다는 더 최근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 보면은 증가. 증가하는 애가 누구야? 암흑 에너지지. 자 감소 감소인데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항상 암흑 물질은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보통 물질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시점이나 컸어야 된다.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니까 요게 바로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보통 물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거잖아. 우리가 현재 어떤 천체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그 천체에서 빛이 출발해서 우리 눈에 올 때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천체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고 이것은 더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빛이 출발해서 우리 눈까지 오는데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된 과거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건 더 멀리 있는 지점을 볼수록 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다 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얘가 더 멀리 있고 얘가 더 가까이 있는 거니까 얘가 바로 바로 B에서 빛이 출발할 때의 어떤 시기 이게 바로 A에서 빛이 출발할 때의 시기라고 판단이 가능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깔끔하고 괜찮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기역 우리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속도는 3000km per sec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야죠. 이런 숫자 갖다가 또 낚시에 걸린 애들 있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기 0.1이네. 적세편이가. 그치? 적세편이가 0.1이니까 이거 곱하기 광속은 3 곱하기 10의 5제곱. 그리고 뭐가 되겠어요? 3 곱하기 10의 4제곱이니까 3에다가 공이 몇 개 붙어야 돼요? 4개 붙어야 돼요. 내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 여러분 얘기했었지. 이런 거다 낚시 건다니까 3000이 아니라 3만이 돼야 돼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B는 T2식의 천체이다 B는 T2식의 천체 맞아요. 디귿선지 우주를 가속팽창시키는 요소는 B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 B는 암흑물질이고 암흑물질은 가속팽창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인력과 관계있죠. 암흑에너지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됐고요. 자,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그래서 17, 18, 19번 문제는 우리가 비교적 많이 연습했던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려고 그래도 평가를 해서 노력을 했어요. 좀 어려운 수능이긴 했지만 만약에 17, 18, 19번까지 막 새로운 자료가 막 들어갔다. 그럼 이제 헬이 되는 거지. 헬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17, 18, 19번은 차분하게 풀었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서는 실수를 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일단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Y하고 X가 있는데 자, 둘 다 지금 봤더니 방사선 원소의 함량이 지금 여기가 50이 되는 지점 5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얘는 얘가 반강기가 1억이네. 얘는 50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반강기가 0.5억이네. 됐지? 그럼 일단 이렇게 써줄게요. X의 반강기는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Y의 반강기는 몇 억이었어? 0.5억이었어. 우리 이런 거 지난 9월 평가안에서 나왔었고 경우에서 따지는 문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 이쪽에 순서를 정하면 지금 화강암 A가 있는데 지금 여기 쉘이 지금 화강암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바로 뭐가 된 거야? 포획이 된 거야. 이건 포획암이지. 포획암. 포획암이 있다는 얘기는 A가 쉘을 뭐 한 거야? 관입한 거야. 그치? 관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여기를 경계로 해서 쉘 쪽에 화강암의 안편이 들어가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쉘은 퇴적암이기 때문에 얘가 화성암이 아니라서 이건 포획암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 기저역암이지.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야. 기저역암이야. 그치? 항상 포획암이 있으려면 포획암을 둘러싸고 있는 암석이 퇴적암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마그마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는 파편이 안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퇴적암이 포획암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저역암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바로 부정암이지. 부정암. 난정암이 되는 거야. 부정암 중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를 정하면 되냐면 이 쉘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삼엽충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치? 엽충이? 삼엽충. 그럼 삼엽충이 나온다는 얘기는 삼엽충은 고생대 때 표준화석이 되기 때문에 고생대가 끝나는 지점. 지금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가는 지점이 언제야? 현재로부터 약 2.5억 년 전. 그치? 이때까지가 고생대고 2.5억 년 이후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중생대라고 대략 볼 수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화강한 B는요. 지금 부정암의 관계이기 때문에 쉘 보다 먼저 들어온 거야. 얘가 먼저 생성된 거지. 그래서 화강한 B는 얘는 최소한 뭐보다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냐면 약 2.5억 년보다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갑자기 여기서 B가 5.5억 보다 많아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2.5억 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삼엽충 화석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고생대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고생대 말. 그치? 그러니까 요거보다 얘가 나이가 많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우리 부등식을 했을 때는 이 B는 2.5억 보다는 많아야 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요거 하나 가져가면서 경우의 수 따지면 될 것 같아. 이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따져볼게. 일단 정석대로 풀고 선생님 파이널 테크 트리에서 요런 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잖아. 뭐 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정석대로 풀면은 자, 우리가 화강함 A하고 B가 있어. A하고 B가 있는데 그치? 조건이 자, X, Y 중에 하나씩을 포만한다고 했으니까 A가 만약에 X를 갖고 있으면 B는 Y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 또 한번 잡아볼게요. A, B가 있는데 A가 Y를 갖고 있다면 B는 X를 갖고 있겠지. 하나씩만 포만한다고 했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또 경우의 수가 뭐죠? 자, 지금 A와 B에는 각각 처음 양의 25%하고 12.5 중 하나, 서로 다른 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 처음 양의. 그럼 25%면 반감기가 몇 번? 두 번. 12.5면 반감기가 몇 번? 세 번입니다. 그치? 그럼 이렇게 따져보자. A가 X를 갖고 있고 만약에 얘가 25%를 갖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반감기가 몇 번? 두 번이야. 그럼 얘가 세 번이겠지. 그치? 얘가 만약에 세 번이라고 한다면 얘는 두 번이겠지.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 아, 얘 같은 경우는 두 번 왔어. X는 반감기가 1억이니까 이러면 얘는 2억이 되겠네. 그치? 얘는 세 번 왔어. Y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1.5억이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자, 여전히 A가 X를 갖고 있는데 반감기가 세 번 온 거라고 한다면 얘는 3억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 얘는 두 번의 반감기가 왔다고 했을 때 얘가 Y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1억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 이 경우도 한번 따져보자. 이 경우도 이번엔 A가 Y를 갖고 있고 B가 X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이 왔을 수도 있고 두 번이 왔을 때 얘는 세 번이 온 거고요. 얘가 반감기가 세 번이 왔다면 얘가 두 번이 온 거야. 똑같이 간다. Y는 반감기가 0.5야. 0.5니까 얘는 1억이 되겠네. 이렇게 되면 1억 1억 그럼 얘는 세 번 왔으니까 X는 반감기가 1억이니까 얘는 3억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세 번 왔는데 Y라고 한다면 얘는 1.5억이 될 거야. 얘는 두 번 왔으니까 X라고 한다면 얘는 2억이 될 거야.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지? 내가 B는 2.5억보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가 많아야 돼. 그럼 B가 2.5억보다 나이가 많으려면 누가 될 수밖에 없겠니? 여기서 설정상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우리가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언제 이거 다 하고 있니? 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풀 필요 없다 그랬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일단 이 단서를 봐. 여기까지 찾았지? 아까 전에. 그럼 B는 2.5억보다 많아야 돼. 그럼 B가 2.5억보다 많기 위해서는 그렇지? 많기 위해서는 얘의 반감기가 1억이고 얘의 반감기가 0.5억이니까 그렇지? 게다가 반감기가 하나는 세 번 와야 되고 하나는 두 번 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설정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이 0.5억보다 나이 반감기가 더 큰 거니까 얘는 X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25% 하나는 12.5%라는 얘기는 반감기가 세 번 와야지 더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반감기가 세 번 왔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3억 그럼 얘는 2.5억보다 나이가 많은 거니까 이게 성립되네. 끝이야. 왜? 어차피 정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 이게 해당되는 게 경우의 수가 두 개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풀고서 끝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아 B는 X를 갖고 있고 B는 X를 갖고 있고 반감기가 세 번 왔고 3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야. 이건 그냥 정석대로 내가 한번 풀어준 거고 이렇게 푸는 게 현실적으로 더 빠른 풀이지. 됐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관입이 나타난다. 라고 돼 있어. 맞아요. 니은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X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B는 X 자, 디귿 현재의 함량으로부터 1억 년 후에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함량분에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함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봐봐. 현재로서 1억 년이 지났대. 그럼 1억 년이 지나면 이 상태에서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억 년이 지나게 되면 반감기가 X를 갖고 있으니까 반감기가 한 번 더 오겠네. 그럼 현재 반감기가 세 번이었잖아. 그럼 반감기가 몇 번으로 바뀌어? 네 번으로 바뀌겠지. 1억이 지났어. 근데 얘는 Y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반감기가 0.5억이잖아. 그럼 0.5억이니까 1억 년이 지나면 반감기가 두 번이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에서 다시 두 번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얘도 네 번이 되겠네. 그럼 얘도 처음에 양해 16분의 1이 남아있는 거고 얘도 처음에 양해 16분의 1이 남아있는 거니까 결국 1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런데 뭐 선생님이 뭐라고 뭐 이 수능 문제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말할 만한 어떤 깜짝은 아니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 어 디그 선지에서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함량 옆에 퍼센트라는 말을 좀 넣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함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다의 자료의 함량의 퍼센트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디그 선지도 그 퍼센티지로 봤을 때 둘 다 16분의 1, 16분의 1이니까 1이 된다라고 풀라고 낸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정확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X와 Y의 초기의 함량이 같았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디그 선지의 함량 옆에 얘처럼 퍼센트를 좀 넣는 게 조금은 이 문제 조건에서는 좀 더 올바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에서 여기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디그 선지의 함량은 바로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푸는 것이 타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어?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에서 그럼 이게 함량이면 뭔데? 그러면 알 수 없으니까 틀려? 알 수 없음. 그러므로 틀려.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칠판 잠깐 정리하고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칠판 정리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만 남겨놓고 있어요. 자, 20번 문제. 자, 킬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았고 오답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디귿 선지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했었던 선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선임하고 차분하게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볼게요. 지금 보니까 T1에서 식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T5에서 식이 나타나고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돌고 있을 때 한 주기가 되는 거야. 이때 별과 행성은 항상 공통질량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별의 공전주기와 행성의 공전주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 문제에서 이 A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 A일 때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였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 의해서 A일 때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림으로 미리 그리고 갑시다. 자, 별이 이렇게 있지. 자, 그때 우리가 봤을 때 자, 행성이 별 앞으로 지나가면서 식이 나타날 텐데 식이 나타난 직후 자, 빠져나온 직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 밝기에 대해서 어두워져서 이제 원래 밝기를 막 회복한 직후의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럼 바로 행성은 이렇게 바로 별 옆에 딱 붙어있는 이러한 순간의 상황을 지금 설정한 거야. 자, 이해됐니?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행성의 반지름은 20분의 1배 자, 20분의 1배 1배가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행성의 반지름은 20분의 1R이 되는 거니까 0.05R이라고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다시 한 번 선생님이 보라색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는지를 표현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심별의 반지름에다가 행성의 반지름을 더한 길이야.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1.05R이 될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지? 1.05R 됐지? 자, 여기까지 설정하고서 문제 선지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T1일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는 원래 강도의 99.75%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우리 누차 많이 연습 많이 했고요. 그 다음 평가원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원래 밝기에 대해서 어두워진 폭 자, 여기서 보면은 원래 밝기에 대해서 행성의 식에 의해서 어두워진 이 폭의 비율은 별의 면적에 대한 행성의 면적의 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연습 많이 했었지. 자, 근데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행성의 반지름은 20분의 1 아니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20분의 1이니까 얘를 제곱해 줘야 되겠지. 그럼 20의 제곱이니까 400이 되겠네? 얘는 400분의 1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는 지금 기억 선지에서 퍼센테이지로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뭐를 해주면 돼? 100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면 0.25가 되겠네. 퍼센테가. 그렇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물어본 것은 원래 밝기에 대해서 어두워진 밝기의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두워졌을 때 별의 밝기가 퍼센테가 되느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서 빼를 줘야 되는 거야? 100에서 0.25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원래 밝기를 여기는 상대 값을 1로 잡은 거야. 처음 밝기를. 근데 여기서는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니까 처음 밝기를 100이라고 잡았을 때 어두워졌을 때의 밝기가 뭐가 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폭의 비율이 0.25%가 되는 거니까 100에서 0.25를 빼주면 이건 얼마가 되겠어요? 99.75%가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T2에서 T3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선의 파장은 점차 길어지느냐를 물어봤는데 이거는요. 선생님이 솔텍에서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봐봐. 우리가 청색 편이라고 하는 거. 청색 편이는 접근할 때가 청색 편이고. 그치?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거. 적색 편이는 후퇴할 때가 적색 편이지. 근데, 자, 청색 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유 파장보다 짧으면 다 청색 편이야. 그치? 적색 편이도 마찬가지로 원래 고유 파장보다 길면 다 적색 편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기간 동안의 경향성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거잖아. 이 문제는 T2에서 T3로 가는 동안을 물어봤어. 그럼 내가 이것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 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심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선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죠? 여기를 시간이라고 잡고요. 이쪽 Y축을 중심별의 시선 속도라고 해볼게요. 됐니? 어, 그럼 여기가 양수면 적색 편이 후퇴. 음수면 청색 편이 접근. 여기는 원래 0일 때. 시선 속도가 0일 때. 그치? 여기 딱 걸려있을 때가 별, 행성, 우리 시선 방향이 일직선이 됐을 때가 되겠지. 그치? 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지? 시선 속도 변화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있지? 이거 기억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식이 나타났을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서를 얘기하자면 중심별, 그 다음에 중심별 앞에 행성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시선 방향이 있는 이런 순서가 됐을 때가 바로 식이 나타났을 때잖아. 그래서 이건 내가 연습 많이 해두라고 그랬었지? 자, 봐봐. 자, 이렇게 돈다로 가져가 볼게. 공통질량 중심으로 얘가 별이고 얘가 행성이야? 그럼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돌아가서 중심별은 뒤로 후퇴하고 있다가 일직선이 돼서 식이 됐다가 다시 중심별에 접근하겠지. 따라서 우리가 적셋 편이가 나타나다가 청셋 편이가 나타나는 그 사이에 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T1의 상황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적셋 편이 양수였다가 청셋 편이 음수로 바뀌는, 그치? 이 사이에 있는 이 지점이 바로 T1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T1이 되는 거잖아. 자,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그럼 T2는 뭐가 되는 거냐? T2는 봐봐. T1이 식이 나타났을 때고, 다시 T5가 식이 나타났을 때니까 T3가 다시 일직선이 됐을 때지. 물론 이때는 순서가 어떤 순서가 되겠어? 행성이 더 뒤에 있고, 별이 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시선 방향이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잖아. 한번 써볼까요? 행성이 있고, 행성 다음에 중심별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 눈에 시선 방향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T3의 상태일 거란 말이야. T2는 당연히 이거하고 이거이 딱 정중앙이 되겠지. 그럼 T2의 상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쯤에 있을 때가 T2의 상황이 되는 거야. T2.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을 때가 바로 T3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 됐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바로 가장, 가장 청쇄편이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T2에서 T3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T2에서 T3 동안은 여전히 얘들아 청쇄편이라고 한다면 맞는 거야. 고유판장보다 짧다라고 한다면 맞는 거야. 근데 이 기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경향성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솔텍 수업하면서 얘들아, 점점이란 말은 조심해야 된다. 점점 멀어지나 봐. 이거 하다가 내가 분위기 싸해지고 그랬었잖아. 그치? 기억나지? 자, 어찌 가네. 그래서 여기는 청쇄편인 건 맞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수에서 점점 0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경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는 거! 자, 이랬죠? 우리 이제 디귿 선지 갑니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A일 때가 T2일 때의 4분의 1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일단 선생님이 이걸 그림을 그릴 텐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디귿 선지가 여러분도 굉장히 생소했었고 아마도 20번의 마지막 디귿 선지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이번 수능에서 어려웠던 선지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냥 무조건 접근하지 마시고 이 선지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니네한테 파이널 테크트리 마지막 완강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조언, 그치? 최후의 만찬때 내가 너희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수능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 자, 어렵거나 당황스러운 선지가 나왔을 때 자, 어떤 걸 생각하라고? 평가원은 절대로 절대로 교과 과정을 벗어날 문제를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1년 동안 충분히 많은 공부를 했고 선생님 커리를 쭉 따라왔다면 평가를 해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다 달아줬더라고 감히 자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배운 내용 중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무언가의 힌트는 분명히 있고 축제자가 이 문제의 선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문제가 답이 보인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럼 봐봐. 자, 시선 속도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운 교과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두 지점에 있을 때 별이 예를 들어서 한 여기에 있고 뭐 한 여기에 있을 때 이쪽과 이쪽의 시선 속도가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눈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중심별과 우리 눈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예각이 뭐 예를 들어서 30도다. 그러면 아, 얘는 원래 최대로 시선 속도가 나타나는 최대로 시선 속도가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2분의 1배의 시선 속도를 갖고 있구나. 그치? 만약에 45도다? 2분의 루트 2. 60도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풀었던 거 기억나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암위까지 내가 가져가라고 그랬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 A일 때와 T2일 때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중심별이 두 지점이 있을 때 시선 속도의 B가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배운 교과 과정상에서 벡터를 분해해서 그치? 몇 대 몇을 따지라는 얘기잖아. 그치? 벡터를 분해하면 결국 직각선각형의 원리가 나올 거고 그때의 이 각을 이용해서 몇 대 몇인지를 따져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게다가 지금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길이의 B를 이용해서 직각선각형 아, 그래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령 있잖아. 중심별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과정해볼게. 알았지? 물론 이 문제에서 중심별이 시계방향으로 공전하는지 반시계방향으로 공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항상 그림 그릴 때 반시계로 보통 그립니다. 반시계로 돈다고 해보자. 마찬가지니까.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문제 조건에 의해서 일단 T2를 먼저 보게 되면 T2가 어디냐면 여기 있을 때야. 그치? T2. 그럼 T2는 얘들아 청쇄편이가 아까 전에 최대로 나타난 지점이었지? 내가 그림을 지우긴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델타, 람다, 맥스가 되는 지점이야. 그치? 청쇄편이가 최대로 나타난 지점.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중심별이 가고 있을 때야. 우리 눈에 시점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청쇄편이가 최대로 나타나는 거지. 이 때가 델타, 람다, 맥스가 되는 거고 이 때가 바로 T2의 상황이다라고 게다가 내가 니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파장의 변화가 델타, 람다, 맥스 즉 파장의 변화가 가장 클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 때는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면서 시선 속도가 곧 뭐와 같다고 했냐면 시선 속도의 크기가 정확히는 뭐와 같다고 했냐면 바로 공전 속도의 크기하고 같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때 가정이 필요해요. 우리 눈에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나란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여기서의 시선 속도는 곧 공전 속도와 같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죠. 됐죠? 그럼 여기가 바로 T2의 위치야. 자 근데 이제 A의 위치를 따져야 되는데 A의 위치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상황이야. 이걸 그려야지 이제. 그치? 어. 우리 눈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럼 우리 눈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가령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중심별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 중심별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 자 이해 됐니? 어. 자 그랬을 때 자 저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자 여기서 요렇게 식이 지나가서 행성이 여기 딱 왔을 때 요기쯤 요렇게 딱 왔을 때 요때가 이제 A야. 그치? 식이 일어나서 행성이 중심별을 막 빠져나간 직후란 말이야. 이해 됐지? 그때 우리 시선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됐니?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행성이 별 옆에 이렇게 있는 거니? 아니지.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사실 행성은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별의 반대편에. 근데 우리 눈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투영되어 보인 거지. 결국 여기는 투영되어 보인 거야. 됐니?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눈의 시선 방향은 나란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란한 직선을 요렇게 그어보자는 거야. 나란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자는 거지. 이렇게 나란한 직선을. 됐니? 자 그랬을 때 사실은 행성이 이쪽 어딘가에 있었던 거잖아. 그럼 공통질량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나란한 방향의 직선을 요렇게 그려볼게. 그럼 행성은 여기쯤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리고 행성은 이쪽으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고 중심 면은 여기서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요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해됐니? 어. 그럼 우리는 시선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니까 쌤이 여기다가 시선 방향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게. 여기까지 이해됐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요 길이가 자 중심별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는다면 요 길이가 얼마였냐면 1.05R이었습니다. 맞지? 1.05R 맞지? 자 요게 1.05R이고 문제 조건에서 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의 사이의 길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있어. 이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 조건에서 4.2배 별의 반지름의 4.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4.2R이라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그럼 이제 느낌이 오지. 문제 선지에서 4분의 1배이다라고 그랬어. 그럼 4분의 1? 아 그러고 보니까 0.05에다가 4를 곱하면 4.2거든. 결국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1 대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야. 그치? 아 이게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래. 좋아요 쌤. 여기까지 1 대 4라는 걸 알겠는데 그거랑 이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의 시전속도가 여기서의 시전속도의 몇 대 몇 분의 몇이 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따져주는 거야. 자 이 지점에서 A 지점에서 중심별은요. 자 접선의 방향으로 사실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지. 왜? 원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별은 어느 위치에서나 공전속도로는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공전속도가 곧 시전속도지만 얘는 공전속도가 시전속도가 아니잖아. 시전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대해서 접근이나 후퇴하는 벡터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공전속도를 벡터를 분해해서 우리가 요기 우리 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요 속도 벡터를 우리는 따져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결국 이게 우리가 매번 연습했던 자 뭐 뭐 30도가 되면은 2분의 1배 그치? 45도가 되면 2분의 2배 그 원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던 거잖아. 그럼 요거랑 옆으로 가는 요 속도 성분을 벡터를 분해하는 거니까 요 속도 성분은 결국 요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직각상각형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게 직각상각형이 되는 거지. 어? 그럼 가만히 봤더니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뭔가 닮음이 성립이 될 것 같아. 어? 쌤. 지약에서 닮음이라니요. 어떻게 나왔는 걸 어떡해. 이 정도는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결국 지원해서 낼 수 있는 정도는 직각상각형에 의해서 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세타라고 과정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이각을 세타.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접선 방향으로 뻗어 나갔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이 원의 공통질량 중심이 이 원의 중심이 되겠지. 중심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을 걷을 때 이 지점에서 이 별의 공전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런 접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각이 90도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뭐가 돼? 똑같이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서부터 이 각 이 각은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이랬지? 잘 안 보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야. 그리고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가 세타가 돼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은 90 마이너스 세타. 따라서 이 각도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 돼버리는 거지. 이랬니?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가 1대 4였으니까. 그치? 1대 4였으니까 여기도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4가 아 미안 미안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4가 된다 이거지. 이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가 4가 된다 이거야. 근데 얘가 4라는 얘기는 얘도 4잖아. 그치? 공전속도는 똑같으니까. 결국 T2에 있을 때가 여기 있을 때 A에 있을 때의 4배가 된다는 얘기야. 시전속도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의 4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됐죠?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조금 더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뭐 이렇게 푸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있잖아 별과 행성은 공통 진량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행성을 갖다가 구해도 똑같거든 사실은. 내가 옛날에 행성을 갖다가 구해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 그럼 행성이 지금 사실은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순간에. 그치? 그럼 행성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 접선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이제 행성의 공전 속도야. 행성 갖다가 구해도 똑같아. 그럼 얘를 벡터를 분해하면 얘는 벡터를 어떻게 분해할 수가 있어? 이 지점에 대해서 얘들아 이 지점에 대해서 자 이쪽으로 가는 벡터 성분과 그치? 이쪽으로 가는 벡터 성분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벡터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분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분해도 그치? 그럼 결국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것도 똑같이 직각사각격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따져도 여기가 세타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각도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이야. 이렇게 따져도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아 얘도 여기가 몇 대 몇이 되는 거다?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행성 입장에서 이 지점에서 행성의 공전 속도를 4라고 본다면 여기서 시선 속도는 행성 시선 속도는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별과 행성은 똑같이 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 이 래치. 그래서 디귿 선지는 4분의 1배이다.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서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